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138억 년 전 작은 점이던 우주는 대폭발, 다시 말해서 빅뱅이 일어난 뒤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금의 무한한 크기를 갖게 됐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상 최초로 그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도 흥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쉽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천문학과 이태영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과학계가 떠들썩한데요. 이번에 발견된 빅뱅의 증거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생각할 때 우주가 얼마나 클까 우주의 끝은 어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우주 너머에 더 큰 우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우주는 실제 큰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통해서 138억 년 동안 갈 수 있는 끝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인데 실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이 이번 발견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빅병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일단 빅병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빅병보다는 급팽창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증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하나의 거디한 에너지 덩어리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것이 빅병인데요. 그때 이제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점점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빛들이 138억 년 동안 식어가지고 영하 270도 이하의 아주 낮은 온도의 희미한 빛이 돼가지고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그것이 138억 년 전에 폭발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빅뱅은 이미 1965년도에 이미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패턴이 있더라. 그것은 우주 빅뱅 초기에 순간적인 급팽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는 먼지 같은 것이 태양기보다도 갑자기 커진 거죠. 빛보다 빠르게 순간적으로 급팽창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우주 팽창 초기에 엄청난 급팽창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것이 이제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우주라는 이론이거든요. 빅뱅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그래서 빅뱅은 단순히 폭발해가지고 팽창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을 했고 우주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급팽창 이론. 이번에 발견된 이론입니다. 급팽창 이론. 이것이 또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이번 발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중력파라면서요. 이건 또 뭔가요?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중력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물결에 파동이 치듯이 중력에 파동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눈에 안 보이는 먼지 같은 게 태양계보다 훨씬 커질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엄청난 중력의 파장이 있었을 거고 그 파장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에 남아가지고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력파는 아직까지도 직접적으로 검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흔적만 이번에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 주변에 시공간이 호수에 돌 던지듯 이렇게 동시머니 퍼져나가듯 움직인다. 그런 모양인가 보죠. 중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주 초기에 엄청난 급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력의 파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 흔적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흔적을 통해서 빅뱅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우주가 얼마만큼 속도로 팽창했는지 이런 게 다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중력파의 흔적을 통해서 우주 초기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10에 마이너스 35승초 이렇게 나오는데요. 0.00 해서 35번 한 다음에 1초 동안에 우주가 순간적으로 먼지 하나가 태양계보다 클 정도로 10에 20승 이상으로 커졌다. 그것이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현재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실제로 빛보다 빠른 팽창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아이고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단위도 그렇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주는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훨씬 더 넓다. 그 넓다는 것을 이번에 이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됐고 알아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우리가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심 중에서 가장 약한 심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의 파동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직접적인 검출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흔적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력파라는 게 자연계의 심 중에서 가장 약한 심이기 때문에 정말 검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남극에 전파망원경을 설치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낮고 먼지도 없고 가장 관측하기 좋은 그런 조건이거든요. 거기에 바이셉트라고 하는 26cm짜리 전파망원경을 설치했는데 전파망원경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게 곤충의 겹눈처럼 500개 이상의 센서를 달아가지고 각각의 센서에서 받은 빛들을 합쳐가지고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곤충의 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한 5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굳이 남극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공기도 일단 맑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대기가 안정돼 있고 이런 조건들이 다른 육시지역보다는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러면 이번 발견이 우주의 신비를 푸는 데는 얼마나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이번에 거의 이제 이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빛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과학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보다 모든 건 빠를 수 없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관측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학의 지식들이 이론들이 또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앞선 다른 업적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에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그 식스 입자가 발견되면서 노벨상을 받았죠. 식스 입자가 이제 우주 빅뱅 초기에 여러 가지 기본 물질들이 생기면서 입자들한테 진량을 줬던 신의 입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의 어떤 이번에 이제 발견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수님 빅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현재 우주가 됐고 지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 이 과정도 저희가 참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비밀이 다 밝혀지려면 언제쯤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빅뱅 초기를 빼고는 다 밝혀졌다고 생각이 돼요. 아 초기 상황만 빼고는? 네. 그래서 일단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고 이런 중력 파동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질이 좀 밀집된 곳에서 중력으로 별이 생기고 은하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다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왜 우주가 폭발을 했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뜻모르게 급평창을 했을까? 이런 이유들을 밝히는 그런 과정만 남았습니다. 폭발을 하려면 또 공간이 있어야 할 텐단 말이죠. 또 빅뱅 이전은 우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덜 더 심리는 남아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천문학과 이태영 교수였습니다.